인생은 아름답게 우리 가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다문화가족 여러분, 세토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또 함께해주신 마포구민 여러분 또 가요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저는 전국 가요댕진의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엔돌핀 왕연애를 부르는 이부영입니다 전 여러분의 비타민 훌쩡훌쩡을 부르는 가수 금단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끝이 안 보이도록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럼요, 오늘 가수 축제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일이죠? 우리 생일이고 또 우리 함께해주신 5천만 가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47번째 생일을 맡는 가수의 날 오늘 전국 가요대회진의 특집으로 함께 알차게 꾸며볼 텐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어떤 분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보여드릴 무대는요 늦각기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분입니다 아름다운 고장, 녹차의 고장, 보성군 홍보대사로 맹활약 중이시고요 키도 크시고 아주 미남 가수입니다 네, 이분이 또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정연근 씨의 무대, 누구 없나요?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음악, 갑시다 너가 아무 날, 너가 아무 날 내 맘을 받아준 사람 밤에 돌아서 나의 곁에서 안아줘서 세월은 달로 간다 내 마음 흔들면서 우리처럼 바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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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알던 내일도 내 곁에서 손을 잡고 살아가 줄 사람 세월은 잘도 간다 내 마음 흔들면서 고갈이 wurden 간다 내 famil에 до와서 아멘